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, 다이나믹 듀오, 위 계코가 보컬리스트 계코로 새로운 솔로 프로젝트의 재가동을 알렸다. 16일 정오 소속사 아메바컬처는 공식 sns를 통해 계코의 새 솔로 싱글 베이케이션 베케이션 위 콘셉트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. 공개된 이미지 속에는 노을 지는 무렵 눈앞에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을 봐. 나보고 있는 계코의 뒷모습이 담겼다. 지난 14일 휴대 폰 긴급 알림 문자 형태로 첫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1년 4개월 만에 솔로 컴백을 예고한 계코는 새로운 티 저 이미지와 싱글 타이틀을 오픈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한 더 높였다. 계코는 이번 곡을 시작으로 보컬리스트 계코로서 또 다른 음악적 컬러감을 선사할 예정이다. 아포스트로피 베케이션 은호는 2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. YTN 스타 지승훈 기자 jwin골뱅 ytnplus.co.kr 사진 제공은 아메바컬처